29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실제로 오답률은 높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법이 탄탄 학생들에게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오는 문법이 거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은 심해에서의 생물체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인데 5번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rganism living in deep sea 하면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주어죠. Have adapted to 적응해왔다 그러니 고압에 높은 압력에 적응해왔다. By ing 몸함으로써 스토어는 저장하다지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들의 몸속에 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몸속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고압에 높은 압력에 적응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가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사로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된 앵사가 없으면 분사가 돼야 되죠. 준동사가.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sum은 일부 유기체라는 얘기죠. sum organism, 일부 유기체들은 이렇게 돼. 이거는 원래대로 만약에 고친다고 하면 and sum 이렇게 되고 consist of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and가 없어지면서 sum 남고 이것이 ing로 바뀌게 되는 분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기체들은 거의 전적으로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most deep sea organism은 심해의 유기체들은 gas bladder라고도 하고 보통 air bladder라고도 하는데 불회를 가리키는 거죠. 동물들 어류에서 가지고 있는 불혁장치죠. 뜨고 가랑고 하는데 불혁장치야. 그러니까 이러한 불혁장치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ey are cold blooded. 내혈 유기체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몸 체온을 적응시키는 거죠. 무엇에 환경에 적응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응시키면서 allowing them. 그 유기체들이 그들이 이런 얘기죠. 그들이 to survive in the cold water. 차가운 물에서도 생존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기 때문에 allow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받으면 단수 취급하죠. 그 유기체로 하여금 생존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차가운 물에서 뭐뭐하면서 낮은 신진대세를 유지하는 동안에 유지하면서 신진대세 작용이 없으니까 활동량도 없으니까 신진대세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음식도 필요하지 않고 별로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이런 상태에서 심해에서 조용하게 생존하는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 되겠습니다. 신진대세가 없다는 낮은 신진대세라는 얘기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지 않아서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겠죠. 메인스피스 많은 종들은 low, 낮추다. 그들의 신진대세를 so that 구문이죠. 너무나도 많이 낮춰서 so that,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they able to survive, 그들은 생존할 수 있다. 뭐뭐도 없이도 음식 없이도 오랜 기간 동안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so that 구문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뭐뭐해서 대디하다.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as 뭐뭐처럼 뭐뭐함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finding a sparse 하면 드문, 희귀한 이런 뜻이죠. 드문 식량이 되겠지. that is available에 꾸며주는 거고 끊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주어고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보겠지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and는 소비하다 이런 뜻이야. 소비하다. 자, 그러면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식량을 찾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굉장히 적지만 뭘 먹고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용 가능한 그런 매우 드문 식량을 찾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에 따라서 이런 얘기야. 소비하기 때문에 신진 대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낮춰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신진 대사를 낮춘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음식 소비가 더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many predatory fishermen 이건 포식의 이런 뜻이죠. 많은 포식 물고기죠. 깊은 심해사는 equipped with 무엇을 갖추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큰 잎과 날카로운 치아를 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의 끝나니까 그 다음에 준동사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그것은 위치해서 이것도 역시 enables로 바꿔주면 돼. 앞문장은 전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 위치 enable 오케이 여기는 그 enable 쓰이가 아니라 enable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걸 받는 거죠. 거대한 잎과 날카로운 잎발이 그들로 하여금 이라는 얘기에요. 그들로 하여금 enable 목적어 2죠. enabl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2 동사인데 이게 목적기 보호가 되는 거죠. a가 b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이런 얘기야. 이걸 a로 보고 b로 보면 a가 b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그들이 이 심혜의 포식물고기들이 여기서 댐은 바로 포식물고기를 받는 겁니다. 포식물고기를 댐이 받는 거야. 물고기들이 hold on to pray 먹잇감을 붙잡고 e2는 바로 먹잇감이죠. 먹잇감을 압도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동사 또 쓸 수 없어. 그래서 접속사나 관계대면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쓰든가 아니면 접속사나 관계대면사를 없으면 ing가 되는 그런 문장 구조가 돼야 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또 이렇게 완전한 문장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자 이 부분에는 어떻게 문장을 쓰냐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문장의 기초야. 관계대면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가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가 근데 접속사 관계대면사를 다 없다. 그러면 이것을 분사나 준동사 투부정사 같은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준동사 ing로 바꿔주는데 투부정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준동사야. 이어나가면서 번역을 하면 돼. 많은 포식물고기들은 거대한 잎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갖추고 있어서 그들이 먹이를 물고선 먹이를 압도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Some predator 일부 포식자들은 포식동물들은 물고기들이 되겠죠. hunting in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바다에 residual 하면 자녀의 남아있는 이런 뜻이야.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녀의 불빛 광선 지대가 있겠죠. 불빛이 들어오는 존을 가리키는 거야. 그동안 지대에 그러한 지역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즉 약간의 불빛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사냥을 하는 포식물고기들은 이게 주어져요. 포식물고기가 주어란 말이야. 동산은 해즈가 되니까 여기서 복수하냐. 복수니까 이걸 해부로 바꿔줘야 되겠지. 뛰어난 시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런 썸이니까 아들스가 되겠죠. 에이블트 또 다른 포식물고기들은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먹잇감과 짝을 파트너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체 발광을 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물고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심해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신진에서 활동을 낮춰서 배고픔을 줄이고 활동량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도 결국 자구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빛을 이용해서 물고기나 짝을 유인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다양하게 발달시키고 있고 진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30번도 한번 보도록 하게요. 연속해서 30번도 한번 보면 30번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식물과 인간의 공상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은 인간의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인간의 욕구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종들만 키우고 재배하고 자연에서 얻고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굉장히 그 종이 문제가 발생하면 굶어 죽기 딱 좋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인간의 공상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식물을 어떤 진화의 파트너로서 바라보면서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식물의 경작과 인간의 욕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인간도 욕구를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가지 생물 다양성도 가져오면서 인류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펼쳐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먼 이노베이션 인 에그리컬츄 농업에서 인간의 혁신 이게 주어져 해선 락 락 락 락 락 락 잠긴 것을 푸는 거니까 여기서 리빌드 정도로 해석 드러냈다 라는 얘기죠. 머리비케이션 은 개량 이라는 뜻이야. 개량 변형 뭐 이런 뜻이죠. 사과나 튤립 이나 그 다음에 감자에 있어서의 어떤 개량 품종을 찾아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한 개량 품종들은 that 꾸며주고 있는거지. 이 품종들을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여기서 품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량 이 전체를 가르치겠지. 그러면 that 이하의 문장은 앞에 있는 일부 품종에 있어서의 개량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실현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예죠. 무엇을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인 reproductive cycle 하면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그러한 개량품 종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밝혀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cultivation cultivation 은 경작 이란 뜻이야. 이러한 경작 과정은 has created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 fruits 하면 recognizable 이거는 결국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알아볼 수 있는 시장에 가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나 과일이 되겠죠. 여기는 대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져 있고 목적격은 항상 생리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look for look for의 목적 앞에 있는 거야. 그들의 식료품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그러한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야채들을 만들어왔다.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에 가면 우리가 모든 식물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과, 배, 감, 귤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인간들의 경작방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잘 이해해야 돼. 하지마 이런 얘기야. 바로 나와있어요. 여기에 주제문이다라고 선생님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제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rely on. 이게 주어죠. 동명서 주어야. 단지 몇 가지 품종. variety는 품종이라고 이해하면 돼. cultivate는 경작된 이런 뜻이고 경작된 작물의 몇 가지 품종만의 의존하는 것은 can leave, 남겨놓을 수 있다.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a를 b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얘기야. leave a, b하면 a를 b한 상태로 남겨두다. 자, 인류를, 인류를 벌러러블을 통하면 뭣뭣에 취약한 이런 뜻이죠. 꼭 알아놓으세요. 잘 모르는 학생들은. starvation은 굶주림이죠. 기아라고 하겠어요. 농업 손실. 그러니까 인간은 인류를 기아와 굶주림과 농업 손실에 취약하도록 남겨놓을 수가 있게 된다. 만약에 이 수확물이 파괴된다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특정한 수확물을 키웠는데 그것이 파괴되면 굉장히 굶주림과 농업 손실에 취약하게 인류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글의 어떤 주제문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문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million people 하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지난 3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사태죠. 감자 기근. 페민 하면 기아 기근 이런 뜻이야. because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더 플러스 형에서는 복숭명사가 되지 rely on냐. 뭐뭐서 의존한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맞지. 주로 감자나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nutrition을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있는 식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감자나 고 감자와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에 감자가 없어지면서 다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다른 말로 so as to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냥 to 해도 돼. 이러한 symbiotic 하면 공생의 이런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생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이런 얘기야. cultivate plant 뭐에요. 경작된 식물과의 공생관계. 공생관계는 뭐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키워드가 바로 재배식물과의 공생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재배식물과의 공생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반드시 뭘 고려하다 이런 얘기죠. 고려하다.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이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recognize.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인정해야 한다. 무엇을? 잠재적인 무엇을. 모노컬처면 단일 재배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단일 경작. 그러면 이 식물의 단일 경작이 can introduce, 도입하는 거니까 여기서 bring,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 이거야 되겠지. 그러면 식물의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되겠죠. 문제점. drawbacks가 되겠지. drawbacks. 문제점들을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려면 여기는 경작된 식물이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식물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도 고려해봐야 되고 이것이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야? 단일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죠. benefit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야. planting, seed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에서 재배하는 것은 주어야 이건 삽입문장이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들이 sim 지금 당장은 useful, 유용한 sim 다음에는 형용사 형용사 보호가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야 유용하고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삽입문장이야. 부사절이야. 그러면 모든 종류의 씨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것은 자, 이것은 can and show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무엇을? longevity of those plants 이러한 식물들의 장수 오랫동안 이 식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longevity는 장수라는 뜻이야. 오래 사는 것. for generation to come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식물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사과 배이긴 하지만 다른 식물들도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 스트라이크 밸런스 하면 균형을 맞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뭐 뭐 사이에 자, 여기 보면 자연의 능력이죠. 수용능력 자, 야생에 대한 자연의 수용능력과 자연은 이만큼 갖출 수 있어. 이것과 인류의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 인류의 통제 자연의 수용능력은 넓어. 그죠? 그런데 인류의 통제 욕구는 굉장히 좁아. 먹을 수 있는 특정한 종들만 재배하고 키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사이에 균형이 상당히 맞춰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자, 이 글도 굉장히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인간과 식물의 공생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이 약간 통제 욕심도 좀 버려야 되고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지 우리가 단맛을 위해서 사과를 필요하고 미적인 것을 위해서 무슨 꽃을 좋아하고 이렇게 인간의 욕구에 부합하는 식물만을 재배하고 키우다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